여러분 진짜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제가 기대하셔도 좋아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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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격이 얼마 안 돼? 이거 생각보다 무릎 방 밑에 상상되지 않아? 이스탕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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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 다, 담았다, 담았다 이렇게 돌아야돼 대영의 이렇게, 잠깐만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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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! 도영 형 다다가! 그치. 히이! 히이그이! 좀나세에 어디가 봤을까? 죽어보았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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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네 그렇답니다 아저씨 나 카메라가 찍는데 승우 일로 와 네 아무것도 안 했지만 네 여기 군이 지붕 다 지붕 슬슬레 아 아 진짜 아 너무 수고하 성장 잘 안돼! 좀 차분했던 것 같아. 다리야, 버텨줘. 버텨줘. 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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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줘. 말해서 말했다. 할 수 있다. 왜? 왜왜? 수영하러. 수영하는 거 잘 멋있어. 수영은 김가루. 응 친막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마지막 왜?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아 한 번 가세요 버텨주로 나 그렇다고? 나 그렇다고?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서 없는 줄 알았어 계속 고를 소리 났어 지금 발 치료를 1년간 열심히 하고 재활 운동도 하고 술도 끊고 커피도 덜 마시고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는데 너무 오래전부터 있었던 통증이다 보니까 쉽게 낫지를 않네요 다 나을 때까지는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사실 관리를 계속 하면서 춤을 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댄서분들은 바로바로 치료하셔야 돼요 저처럼 곰고 곪아서 나중에 곪아 터집니다 네 와주는 친구들한테 다시 한 번 너무나 감사하고 네 고맙다 얘들아 여러분 그리고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발이 좀 불편하긴 한데 용기를 내서 12월 안으로 꼭 제 작업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인테리어도 좀 예쁘게 손을 보고 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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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